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우상호, 송영길, 윤호중 등은 3구 대선에서 이 건형과 선거 기술자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고 대선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낼지를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어떤 프로젝트 간에 발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수주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건형과 양정철 이름을 입에 자주 오르내리지만 실상 발주하는 사람이 없는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문제도 발주하는 사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3구 대선에서 일어난 거대한 규모의 부정선거 사례들은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의 수뇌부가 몰랐을 가능성은 아주 저는 낮다고 봅니다. 우상호 의원은 586운동권 정치인의 아주 대표주자입니다. 송영길 당대표와 함께 3구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투톱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3월 9일 당일 투표를 하루 앞둔 3월 8일입니다. 이미 사전투표가 다 끝난 시점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재명 후보가 2.5%포인트 차 정도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주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3월 8일 날 오후 3시 이 같은 기사를 접한 시민 이동룡 님이 이렇게 좀 나무라는 그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사전선거로 이미 조작해 놓았다면 진짜 커다란 착각입니다. 내일 밤이 당신들의 재산 날이 될 것입니다. 331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했습니다. 다음 이문일 시민입니다. 이분 역시 당일 투표가 실시되긴 바로 하루 전인 3월 8일 날 1시 14분에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전선거는 확진자를 빌미로 혼선을 유발케 한 부정선거입니다. 찬성이 249명이고 반대가 3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상호 이재명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이나 송영길 총괄선대본부장이나 간에 두 사람 모두 사전선거 조작을 통한 대선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들에게 3구 대선의 선거공작 실패는 상당한 충격이었고 빼아픈 실책으로 아마 그렇게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선거 패배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우상호 국회의원이 노골직인 친녀매체인 tbs라디오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시끄러 윤석열 정부의 어깃장을 놓을지 일종의 예고편에 해당합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172석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법률재정에 엄청난 영향력을 법을 재개정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너무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위세 때문에 우리 지지층들이 불안해하시는 모양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으로 움직이는 사회이지 개인이 권력을 운영하는 문제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상호 씨가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발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바와 같이 현재 국회의원 구조로 보면 국민의 힘은 자체적으로 법률 하나 제대로 통과시킬 수 없는 그런 딱한 상황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어떤 식으로 가짜 국회의원들을 대량으로 양산했는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우상호 국회의원의 협박이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칠 의향이 없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지만 다음 총선까지 식물 대통령 싱쇄를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같은 딱한 사정에 대해서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이자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문제의 핵심을 착하게 지적합니다. 국회 민주당 의석 172석을 무너뜨리지 않고 윤석열 호의 순항을 바라는 것은 연목구호입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은 대법원을 압박해 사유로 부정선거 판결을 내넣게 하는 것입니다. 단 한 건이라도 재선거 판결이 난다면 세상은 뒤집어질 것입니다. 172석도 무너집니다. 작은 손가락을 넣어서 큰 뚝을 무너뜨리는 전공법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는 이 같은 초강력 해법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무척 회의정입니다. 솔직히 아주 드물거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유로 부정선거 문제를 정민으로 거론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첫 건들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볼 수 있는가라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선거를 훔친 것을 투표를 훔친 것을 그냥 덮고 앞으로 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계속 지지를 보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시고 바로 굽어진 것. 가짜들 엉트리들 위조범들 절대범들을 낱낱이 세상에 까발려서 그들이 법정에 서게 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윤 당선인이 성공하는 길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성공하는 길이고 정의가 성공하는 것이고 법치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훔치고 투표를 훔치고 선거를 훔치고도 가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법을 만들고 국회에서 폼을 잡고 국민의 책임으로 녹을 먹고 사는 그런 세상은 심성 세상에서도 제가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정도 올바른 길 선한 길 정의의 길 합법의 길에 굳건히 서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견제할 때만이 본인 스스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도 더 이상 부정선거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